나나봐 어 캔나시라 해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캐리어나 캐논, 히드라 라바, 저그의 라바 이런게 좀 많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더이상 건물이 늘어나지 않게끔 이제 어 게임이 이제 뭐 마법도 안나가구요 고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캔나시라는게 서포드 인생님 초콜릿 열두개 소중을 마컨 아까부터 마컨 마컨 재밌어? 막상 또 마컨 하려고 하려고 하면은 마컨이 또 잘 안당해주네요 애들이 어 우리편 2명을 좀 지켜줘야되는 부분이죠 사투리요? 사투리 좀 할줄 모릅니다 28이요 어? 8인 맵인가? 와 전부다 전적 죽나 좋네 노래 불러.. 노래야.. 미치나.. 부담스럽게 노래 불러란 말은 안본척 한다고야? 존나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나의 생각을 있나? 그래 노래 불러줄게 아이온이 반갑습니다 아이온이 반갑습니다 잘하진 못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후회는 안하네 저글링 두마리 미네랄드에 꼭꼭 숨었네 이거 다 한대요 이거 다 한대요 몰라? 저글링 네마리 몰라? 저글링 네마리를 모르네 저글링 네마리 스타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글링 네마리는 알아야지 저글링 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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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송은 탑이제이분들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저 칭찬 위주로 좀 해주시고 제발 저까지 좀 아세요 좀 어? 얼굴 개조집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 라크 형님 어디십니까? 기본 내가 알기로는 게이머 출신이 아니야 아 WCG 김유난한테 진거 아니에요? 저기다 저기 철구 응원했었는데 그래도 일반 일반인이 된 철구가 이기고 WCG 올라가는 그런 그림 나왔으면 재미있었습니다 몽님은 게이머였죠 CJ CJ 아아 내가 헬프를 더 빨리 해왔어야 되는데 흠 흠 왜이머 흠 흠 뭐야 아 차비지의 비..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누구 방송인가요? 내 방송 아니야 이거? 도박하라 다크 나오려면 시간 걸리는데 저글림도 올라오네 역시 팀답네 이것들 다크가도 피해값이 클 것 같네 시야 안 속을 다 기해가.. 뭐.. 어.. 넌 안 죽는다 모함시기 어찌 넌ета 넌 월리얼의 시거 자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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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 오버로드가 테란본진에 떠있는 오버로드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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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갱 저 아아 저새끼 저거 저라이씨 충격적이네 플레이는 충격적이었다 와아 아아 사파하는게 아니고 포크레인 짓을 하고 앉아있구만 낭신파괴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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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황 괜찮라 크루 아직 살아있노? 됐나 오래가네 아! 컴온다! 베이비 원 모 홀타임 베이비 원 모 홀타임 타임 저기가 좀 걱정인데 베이비 원 모 홀타임 와 뚫리나 이게 개국혐인데 뚫리면 이거 이런 이게 뚫리라니 이런 이게 뚫리라니 와 종이 저그 새끼야 와 종! 그리 وہ 다행히 거치지 매굴들이 매굴 다행히 우리 저는 둘 아 근데 흰색이 좀 안도와주..아 뭐야 노란색이 좀 안도와주네 좀만 도와주는게 다른데 아 다행이다 후속이 없다 제일 겁나는게 히드라였는데 정리해버렸 뭐? 무슨 소리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잉 같다 으어어어어 미친놈 같나 둘러싸서 추릴 생각이네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t is a good day to die. Attack! I hear thy call. I stand ready. You're good in us. Let us attack. We are at last. Ready for me. My life for Isle. My life for Isle. My life for Isle. I think it's a good game. I think it's a good game in the same way. Ah, ah! Ah, right! Ah, that's right. Ah, right. Ah, right. We have no more. Right. I'll stop. My life for Isle. My life for Isle. My life for Isle isle. I wase. He isle. He was escuela. He isle. He isle. He isle. 성대가 꽤 전적이 많던데? 성적이 중요한건 아니구만 성적이 중요한건 아니구 성적이 중요한건 아니구 성적이 버스 너의 무탈 너의 무탈이 어디갔니? 수고하셨습니다 추천한번 식마 여러분들 눌러주십쇼 샤!